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상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이스마일의 장자는 너바요시여, 그 다음은 게달과 아프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투마와 마사와 하닷과 대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일의 아들들이여 그 촌과 보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일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그방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로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부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부가는 바타 나람의 아람 족속 중 부도엘의 딸이여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왓께 간구하며 여왓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왓께 묻자운데, 여왓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북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부가가 그들을 낳을 때의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부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려. 야곱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제 그의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75세의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가난한 땅으로 이동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실패도 있고 자저도 있고 낙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세우셔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고 또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증인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다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11절 보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맞나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삭 외에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름 또 그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8절에는 이스마일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마일은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주었으며 그 자손이 번성계에 되었다라는 것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이 후처로부터 얻은 6명의 아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를 당혹해 만들기도 합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6아들의 이름뿐 아니라 그 6아들의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 또한 참 자녀의 복을 많이 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도 그렇고 또 후처의 6명의 아들도 그렇고 자손의 복을 풍성히 누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은 이와는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이삭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고 또 리부가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이가 없어서 긴 시간 동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복된 것으로 여겨지고 자녀를 못 낳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참 복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 자녀도 많이 낳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없이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누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신데 오히려 다른 일들과 비교하면 이삭의 삶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돼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그의 나이 60살이 돼서였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60살이 돼서 그가 쌍둥이를 얻었지만 후처의 여섯 아들들 또 이스마엘을 보면 그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보호를 주셨고 라는 말이 그의 삶을 보면 무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신앙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정작 내 삶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과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평탄한 길을 가고 오히려 어려움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나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삭이 복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삭이 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와의 사이에서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더 소유하고 누리게 되어서 복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깊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풍성한 관계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것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삭이 오히려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복된 삶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께 매달려 간청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이삭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얻을 때도 그는 기도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복이었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부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이삭이 누리는 진정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큼 이삭이 누리는 복이 없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계속 그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어제 보았던 24절에도 이삭은 들판에 나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목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이삭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읽고 슬픈 가운데 있고 또 그 애가 40살이 대로 배우자가 없는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그는 홀로 나와서 들판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로 보면 철양맞고 비참하고 참 쓸쓸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는 들판에서 나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묵상이 무엇인가요? 묵상하는 소가 염물이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람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는 그 외로움의 시간에 들판에 나가서 그냥 쓸쓸한과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들판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는 긴 시간 외로움과 쓸쓸한과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실함과 절망감의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보냈지만 이삭에게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고 그의 삶의 끝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지혜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의 결론이 하나님이시었습니다. 그의 삶이 복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답답하고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비참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이 열려진 채로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복된 일이라는 것은 천지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결론 내어진 채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27절부터는 애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변을 파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참 두 아들이 너무나 달라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애서는 사람처럼 거칠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김과 그 성향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도 너무나 그들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형 애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자 할 정도로 복에 대한 사모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애서는 당장 배고픔에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이 애서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메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애서는 지금 당장 긴급한 것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긴급하지 않지만 정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것 그 장자권을 포기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음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애서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1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애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애서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장자권이 갖는 의미는 상당했습니다. 일단 제사권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 또 많게는 모든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부어졌습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가문의 대표로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의 진정한 복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장자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뵙고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장자권이 갖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에서 중요한 것이 축복권과 제사장권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또 그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그래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장자권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장자권이 가는 영적인 의미였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릴 적부터 아마 할아버지 아보람에게 그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도 애서도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들었겠죠. 아보람의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언약, 믿음,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어머니의 임신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 리부가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일을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었지만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아, 리부가가 특별히 사랑했던 야곱에게는 그 이야기를 들려줬을 수도 있습니다. 리부가가 태중에서 그 싸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라고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아마 리부가는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고 아마 야곱도 그 이야기가 에서와 야곱 두 형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막연히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복 그런 은혜의 복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장자권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부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은 야곱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대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얻으려 하는 형을 속이려 했던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려 했던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은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오는 복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서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또 그 복을 사모하는 믿음도 에서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에서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 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하는 것을 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장난감 중에서 미니카를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제품이 나오기만 하면 금방 동이 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그 신제품을 얻기를 좋아해서 하루는 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물건이 공급되는 날이 언제인지 무슨 요일인지 확인을 하고 그날 마트에 갔더니 웬일인지 그날 마트에 길게 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줄을 서서 장난감을 사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30분 이상 줄을 서서 장난감 3개 미니카 3개를 사들고 와서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봤는데 며칠이 지나서 그 장난감 아이들이 장난감을 열심히 가지고 놀다가 내 편견 찍어서 쳐다보지도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 보면서 우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와 같을 때가 많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때가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썩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소원한 채로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로 얻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우리 코로나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교회에 남자 숙소 여자 숙소가 만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지하 3층 사랑방 한켠에 남자 숙소 여자 숙소 이렇게 붙여져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것 아니라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또 교회에서 씻고 다시 출근하고 그렇게 한 주간에 보내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당시에도 새벽 예배 평소 새벽 예배는 생중계하지 않아도 특별 새벽 예배는 생중계를 온라인으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소에서 굳이 잠을 청하면서 잠을 자면서 그 불편한 잠자리를 마다하고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보면서 그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기도하고 강구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나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에게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간절함과 그 사모함이 이렇게 점점점점 희미해져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들어도 더 편한 자리를 찾고 더 쉬운 자리 더 안전한 자리를 찾는 것이 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작은 작은 마음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찾으면서 더 이렇게 위편함을 감수하고 내 것에 포기하고 은혜를 섬하고 갈망했던 그 믿음의 열정이 점점점점 식어져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의 열정과 사모함이 회복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 하나가 회복되면 불편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쉬운 방법이 아니지라도 더 주님께 나아오고 더 매달려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가운데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강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찾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고 경험하는 참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입니다. 하나님 이삭이 상공고하고 어려운 때를 지났지만 하나님 그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그가 응답을 얻었고 하나님 들판에 나아가서 하나님 목상함은 긴 시간 동안 실실함과 위로함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 다른 이들은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그런 외로움의 시간 하나님 그런 방랑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대비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이삭이 정말 복된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찾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오히려 감사인 것을 알게 하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문제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물을 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주님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부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부르지는 자리 주님을 찾는 자리에 통해서 주님을 더욱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덕도삼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34자에 붙잡고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며 애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애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시간 애서가 범했던 어리석음 범하지 않고 야곱이 가졌던 참 은혜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우리가 갖기를 회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눈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어질 것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애서가 정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당장 급한 것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오는 진정한 복의 통로인 장작권을 가벼이 여겼던 어리석음을 범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애서와 같이 진정한 소중한 것을 잊은 채 하나님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 쫓아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놓치는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장작권을 사모하여 하나님 그가 하나님 비록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장작권을 사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갈망했던 그 열정과 사모함이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 우리가 내 것을 손해보고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었던 그 열정과 헌신과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나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누리는 그 복되고는 아름다운 사모함의 열정이 은혜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함은